안녕하세요. 은평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은평구 주민라디오 DJ를 하게 된 DJ모로입니다.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깨는 경칩과 함께 새로운 구민라디오 DJ모로가 찾아왔는데요. 저는 앞으로 달력장이라는 것을 해볼텐데요. 달력장이 무엇이냐? 달력장은 백일장처럼 달력에 있는 경칩, 크리스마스, 설날, 칠석 등 그 달에 있는 특별한 날, 주제에 맞는 글,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이번 3월에 맞는 사연을 몇 개 뽑아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 봄, 3월 6일 경칩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웃음치료사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발도 가벼워지면서 밖으로 나들이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럴 때 다치지 않고 제대로 나들이 갈 준비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긴 잠에서 깬 개구리처럼만 하신다면 제대로 스트레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팔다리를 쭉쭉 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오래 자다가 깬 개구리다. 그러니 제일 기지개를 잘 펴고 맛있는 파리를 가장 많이 먹을 테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운 자세에서 팔다리를 허공을 향해 들고 좌우로 휙휙 돌려주세요. 방향을 바꿔서 이리저리 열 번씩만 해줘도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때 확실히 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받으며 4초 동안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2초를 참고 4초 동안 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낼 나 자신에게 화이팅까지 해주시면 그 어디로 가던 발걸음과 몸이 가벼워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L자 다리 해주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발과 무릎을 쓰담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봄을 맞이하는 몸과 마음 스트레칭 끝입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 가뿐히 걸어봅시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요즘 봄 냄새 나고 꽃이 활짝 피어서 걷기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햇살 좋은 날에 괜히 다쳐서 고생하면 우울해지거든요.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나들이 갈 준비를 매일매일 한다면 힘든 출근길도 나들이 가는 것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불광천 가보셨나요? 제가 아는 선에선 은평구에서 꽃이 가장 많이 피고 걷기 좋은 곳은 불광천인데요. 9km 정도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응암에서 시작해 세절을 지나 증상까지 걸어가는데요. 길이 잘 닿겨 있어서 음악 들으며 걷다 보면 금방이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도 언젠간 따릉이 타고 와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언제나 걷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꼭 타고 말 거야. 따릉이. 이 광고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죠. 아무튼 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 소개 하나 할게요. 은평구민들은 자동으로 전체 가입되고 별도의 보험금은 없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된 사실 아시나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7만 은평구민들은 자전거 안심하고 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나 블로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꽃 얘기하다가 자전거 얘기하고 보험 얘기했다가 정신이 없으시죠? 이 방송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강아지와 된다면 야옹이도 함께 산책이 가능한 불강천이니 모두 모두 많이들 데리고 나와주세요. 저 고양이와 강아지에 환장하는 구민 DJ입니다.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과 관련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80대예요.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면 그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볼 때마다 증말이지 너무너무 귀여워요. 가끔 제가 너무 귀여워하면 주인들이 만져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냉큼 쓰다듬고는 해요. 하지만 요즘 TV를 보니 강아지들도 다 성격이 다르다며 강아지를 제 자식처럼 사람 키우들 하는 주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쓰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가끔 오는 행운처럼 쓰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뻐해요. 저야 언제 갈지 몰라 강아지를 키우기도 부담스럽고 또 혼자 남겨지거나 강아지가 먼저 세상을 뜨면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두려워 강아지를 기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강아지 사랑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데요. 점점 쓰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주로 아쉬워할 때쯤 집 앞 정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산책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그만 녀석이 처음엔 날 보며 짖더니 몇 번 더 마주치니 이제는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설에 대면대면한 손주 녀석과 슈퍼에 갈 때 그 강아지를 만났어요. 제가 강아지와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놀자 녀석도 가까이 와서 강아지 만져도 되냐 묻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했죠.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 손주 생각도 나고 손주랑 통화할 때 강아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그 강아지가 고맙고 기특해요. 다시 손주가 놀러 올 때까지 간식도 주고 친하게 지내렵니다. 별 내용 없는 사연이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으면 하고 편지 마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별 내용 없는 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할머니랑 공통된 관심사나 주제가 없어서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통된 매개체가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하게 되겠죠. 사연자님도 손주분이랑 강아지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할머니와 소통할 거리가 화투입니다. 막골을 치는데요. 도박 아닙니다. 한 번 앉으면 두 시간 정도를 쳐야 해요. 할머니가 또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두 시간 내리지는데요. 제가 계속 져서 하기 싫어하는 티가 나면 할머니는 못 본 척하고 그때 한 번씩 져주시곤 해요. 그럼 저는 여태까지 할머니가 어? 운이었나? 하면서 또 치는데요. 여러분, 화투는요. 실력입니다. 경로당에서 매일 화투를 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머, 여기에서 또 인생의 진리를 배우네요. 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매일 해라. 그리고 매일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는 없다. 매일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언젠가 전문가가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과 관련된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특이하게도 동화를 각색한 사연인데요. 제목은 빨간물, 파란물입니다. 옛날 옛적엔 빨간물과 파란물이 있었어요. 옥황상제와 포세이돈은 인간들을 위해 하늘에서 바다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파란물을 내려주고 올려주었어요. 인간들은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명을 그르기도 하고 수영도 했죠. 그렇게 인간들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파란물을 소중히 보관하고 아꼈었답니다. 몇백 년이 지났어요. 어떤 나라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흠, 이렇게 많은 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로 돈을 번다고 하니 많은 이웃나라 인간들이 웃었어요. 하하하하! 하늘과 바다에서 파란물이 흐르고 내리는데 굳이 왜 돈을 주고 물을 사?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웃으면서 물을 더 마구잡이로 쓰고 모으며 자기 나라가 아닌 주변 나라를 붉게 물들였죠.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났어요. 파란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후손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빨간물이 많은 나라에 파란물을 팔고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붉고 검어질수록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서요. 인간들은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언제까지 파란물이 당신에게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마시오! 언젠간 빨간물만 얻게 될 테고 그때는 그 돈을 주고 사지 않을 테니! 그러자 그 인간은 붉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파란물을 살 때 돈만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인간들은 싸웠어요. 어느 날 이 싸움을 본 옥황상제는 포세이돈에게 말했어요. 인간들이 예전에는 파란물을 사이좋게 나눴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소. 포세이돈이 대답했어요. 맞아! 나는 물고기가 보이는 투명하고 푸른 바다를 좋아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서 바다를 붉고 검게 만들기만 하더군. 인간들이 좋아하는 빨간물을 바로 줘버리자! 그 뒤로 하늘과 바다에서는 붉고 어두컴컴한 빨간물만 인간들에게 줬답니다. 끝! 와! 이 동화 정말 무서운데요? 어쩜 이렇게 각색하셨는지... 세계 물의 날에 어울리는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물을 덜 붉게 물드리도록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달력장 첫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달 달력에 나와있는 이벤트 일자에 맞는 주제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요. 달력이랑 상관없는 주제로 보내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4월엔 또 어떤 사연을 소개해드릴지 기대를 하면서 이만 라디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더보기 밑에 있는 제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다음달 달력장에서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